제가 건강기능식품을 만들어 팔지만 저는 제 아이들한테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를 먹이지 않습니다 병원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식품 전문가에게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의 관점이 아닌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건기남입니다 저한테 댓글이나 이메일로 어린이 영양제 추천해달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어린이용 제품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저도 아이 둘을 키우고 있지만 특별히 아이들한테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을 먹이지 않거든요 건강기능식품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만들어 팔고 있는데 어린이용 제품은 만들지도 팔지도 먹이지도 않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굳이 어린 나이 때부터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에 의존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저의 제조 관점에서 봤을 때 제 아이한테 먹이고 싶은 제품이 없어서인데요 그만큼 제대로 만든 제품이 없다는 것이라서요 최근 들어 제대로 된 어린이용 제품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번 시간 제가 어린이용 영양제를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 4가지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한테 영양제를 꼭 먹이셔야겠다는 분들을 위해 몇 가지 성분을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어린이용 영양제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 첫 번째 의미 없는 함량 그리고 먹을 필요 없는 성분 저한테 어린이용 종합영양제 추천을 요청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머님들이시죠 망카페에서 인기 있는 제품이라며 저한테 봐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제품들의 공통점은요 들어있는 성분들의 함량은 너무 낮고 함량은 낮은데 값은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아이 건강을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을 악용하는 제품들이 많은 건데요 그래서 망카페에서 영양제 정보고 하실 때 효과가 좋다는 댓글이나 후기 이런 것만 보고 제품을 구매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사실 어린이용 영양제 특히 어린이용 종합 비타민은요 효과가 좋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함량이 굉장히 낮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어린이용 제품인데 고압약으로 만들 수도 없죠 어떤 부작용이 있을 줄 알고 이래서 어린이용 종합 영양제 먹일 필요 없는 것이고요 요즘 어린이들한테 루테인 먹이시는 분들 계신데요 절대로 먹이실 필요 없습니다 루테인은요 40대 이후에 눈이 노화되면서 황반색소의 밀도가 감소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라 어린이들한테는 먹일 필요가 전혀 없고요 어린이용으로 스프레이형 프로폴리스도 목 안에 많이 뿌려주시는데 그렇지 않아도 스프레이형들은 프로폴리스 함량이 낮아서 별 효과가 없는데 어린이용은 더 낮아서 백날 뿌려봐야 효과가 아예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어린이용 영양제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 두 번째 첨가물 덩어리 그동안의 영상들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첨가물이 나쁜 건 아니지만 되도록 적게 섭취하는 것을 추천드린다 어린이 영양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머님들 HPMC, 이산화기소, 스테아닌산 마그네슘 이 세 가지만 보시죠 어린이용 제품들은요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성인용보다 더 많은 첨가물이 들어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인용은 그냥 물이랑 넘기면 되는데 아이들은 씹어먹거나 빨아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린이용 오메가3 제품이죠? 추어블 제품인데 700mg짜리 캡슐을 하루 4알을 씹어먹는 제품이고요 그렇게 하루 2800mg을 먹었을 때 오메가3의 핵심 성분인 EPA와 DHA의 합 600mg을 섭취하는 제품입니다 보통 성인용 오메가3는요 1000mg 캡슐 한 캡슐만 먹으면 EPA와 DHA의 합 600mg 정도는 섭취가 가능한데요 이 어린이용 제품은 700mg짜리 캡슐 4개나 먹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맛을 내기 위한 첨가물 때문이죠 뭐 오메가3의 비린 맛을 없애려고 단맛 좀 첨가하고 과일 향 좀 넣었겠지 하실 텐데요 그건 당연하고요 굉장히 많은 양의 가공 유지 즉 기름이 들어갑니다 레시피를 뜯어보면 하루 섭취량 2800mg 중 1000mg 정도가 오메가3 정제 어유이고요 남은 1800mg이 첨가물인데 그 중 1500mg 이상이 가공 유지가 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오메가3 1000mg을 먹이기 위해서 1500mg의 기름을 추가로 먹이는 것입니다 물론 이 기름은 식물성 유지라서 인체에 큰 영향은 없겠죠? 하지만 매일 1500mg의 불필요한 기름을 먹인다? 저는 제 아이한테 절대로 먹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 먹인다고 머리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모든 아이들이 다 똑똑해져야죠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들긴 했지만 거의 모든 어린이용 제품은 어린이들이 맛있게 먹게끔 굉장히 많은 첨가물들이 들어간다는 정도로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용 영양제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 세 번째, 무분별한 아연 사용 어린이 제품들 보면 대부분 면역이라는 말을 강조하죠 종합비타민도 면역, 비타민D도 면역, 프로폴리스도 면역, 유산균도 면역, 오메가3도 면역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면역기능 영양소인 아연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아연을 넣지 않으면 제품명이나 광고 문구에 면역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너도 나도 아연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린이 제품인데 좀 너무하죠? 한국영양학교에서 정하는 2015년 한국인의 영양소 섭취 기준을 보시면 9세에서 11세 사이의 남자 여자아이의 아연 권장량은 하루 8mg이고요 상한 섭취량은 20mg입니다 지금 아이에게 먹이시는 영양제 가지고 와서 보세요 아연이 얼만큼씩 들어있는지 상당수의 제품들이 하루 아연을 8mg 정도 먹이게끔 되어 있을 텐데요 여기서 아연이 들어간 제품이 두 가지이고 합이 16mg이니 상한 섭취량 20mg보단 미치네 휴 다행이네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아이들이 많이 먹는 우유, 치즈에도 아연이 들어있고요 소고기, 계란에도 아연이 들어있어요 상당히 많은 음식에 아연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아연이 들어간 영양제까지 막 두세 개씩 먹이니 이미 많은 아이들이 한국영양학교가 정하는 상한 섭취량 이상으로 아연을 먹고 있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게다가 아연은 금속이죠 어려서부터 아연을 매일같이 필요 이상으로 섭취한다? 어떻게 될까요? 아연맨이 되는 건 아닌지 참고로 한국영양학회의 영양소 섭취 기준은 시약처의 기준이기도 하다는 사실 말씀드리고요 아연 말고도 아이들 제품에 단골로 들어간 성분들이 몇 가지 있죠 비타민 D, 칼슘, 철분 등등 다 조심하셔야 하는데 특히 철분은 시약처에서 주의를 요한다고 공식적으로 정해놓은 성분인데요 철분이 들어있는 어린이 영양제에 섭취시 주의사항을 보시면 특히 6세 이하는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라고 써있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용 영양제를 추천하지 않은 이유 네 번째 의존성 그리고 영양제 중독 네 번째로 말씀드리지만 제가 어린이용 영양제를 추천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의존성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가 식품이긴 하지만 의약품 못지않게 의존성이 있거든요 많은 소비자분들이 비타민C나 종합비타민을 굉장히 가볍게 보시는데요 그런 기본적인 영양제들도요 계속 드시면 우리 몸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분이나 영양제의 영양소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이용 영양제라고 해서 이유는 아니겠죠 이 의존성 측면에서 어린이용 영양제 중에 가장 의료스러운 것은 바로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게 외부의 균이 제품화돼서 내 몸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 용병들이 계속 들어와서 장래 환경을 알아서 개선시켜주는데 그게 반복되다 보면 우리 장 속에 있던 균들은 굉장히 편하겠죠 편한 게 좋은 것일까요 이런 의존성 때문에 어려서부터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한 아이는 커서도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을 수밖에 없게 될 확률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함량 프로바이오틱스는 의존성이 더 크겠죠 자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저는 어린이용 영양제를 추천드리지 않는데요 저도 저희 아이들한테 가끔씩 먹이는 제품이 있긴 합니다 아이가 피곤해하거나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비타민C를 먹이는데요 이렇게 캡슐에 다른 첨가물 없이 비타민C만 100% 들어있는 거 이거 캡슐 빼서 안에 있는 비타민C만 300에서 400mg 정도 먹입니다 좀 쉬긴 한데요 신 거 좋아하는 아이들은 잘 먹고요 신 거 좋아하지 않는 아이들은 주스나 우유에 타서 주시면 잘 먹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3, 4일 동안 제대로 된 야외활동 없이 집에만 있었다면 특히 요즘 사회적 거래두기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죠 그런 경우에는 비타민D 액상 타입을 하루 한 방울씩 먹이고요 다음 저는 먹이진 않지만 어린이 영양제로 괜찮은 것을 말씀드리자면 칼슘제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프로바이오틱스를 추천하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고요 변비가 심하거나 선천적으로 장기능이 좋지 않으면 먹여야죠 대신 고함량 보다는 적당한 함량의 제품 그리고 유산균과 함께 비피더수균까지 충분히 들어있는 제품을 고르시고요 제가 이번 시간 말씀드린 거 그냥 다 모르겠고 우리 아이 좋은 거 먹이고 싶다 하시면 그냥 홍삼 쓸데없이 비타민이나 미네랄 다른 거 들어가지 않은 건강기능식품 로고가 박혀있는 홍삼 제품이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신 진짜 꾸준히 먹어야 하고요 홍삼이 체질에 안 맞는다면 먹이면 안 되겠죠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기남이었습니다